자 테스트 먼저 한 번 부를게요 민현이 안 믿고 다 쓸 수도 있어 저런 게 번들번들아 너무 빨리 해놔 너무 오랜만이야 봤어요? 나랑 몇 번을 봤는데 너무 봤어 챌린지도 같이 했잖아 앞에서 라디오 하고 있는데 자꾸 했다고 생각하는구나 푸른 길에 너 뭐 훌렸더라? 어딜 거 아니야? 얘 나가 이리 와 도라이다! 이경이는 변함없는 짓인가? 까려워 너 나랑 동갑이네 답의 냄새 나죠? 솔직히 나 온 줄 알아? 나 너네 집인 줄 알았어 너네 집 왔어?